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죽었는데 뭐요? 진짜 뭐요? 급 죽었는데? 뒤진 듯 아싸! 아싸가 됐어! 시작부터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게 맞나? 사람을 이렇게 팩트로 두들겨 패내 뼈 맞았어 시작하자마자 나무 얘네 대체 왜 다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한국어 아닌거 같지? 뭔 말이 없다 아싸도 먹어야 살죠 그럼 얘네들의 대화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싸도 먹어야지 아싸도 먹어야지 그러게 미쳤나?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전체적으로 대사가 이해가 안되는데? 아싸도 먹어야지 아싸도 먹어야지 아싸도 먹어야지 아싸도 먹어야지 아싸도 먹어야지 왜 수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아싸도 먹어야지 조금 radioactive 세스틱을 넣으면 혹시 몰라서 바꿨습니다 지금은 또 멀쩡하네요 테스트 테스트 뭐야 깜짝이야 화염조각 이러면 누나가 조용 누나랑 무슨 상관일까? 아프리카 도우미말고 채팅창 읽어주는게 또 있지 않나요? TTA는 TTA 서비스 해주는거는 아프리카 도우미밖에 없는거 같아요 딴걸 찾아봤는데 J? JS 어시스트? 걔도 뭐 개발중이라 그러던데 개발중이라서 그런지 뭐 기능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야 이게 원투 날린 다음에 블링크를 하면 왜 안나오지? 허연장판? 아무튼 채찍 아 아 아 된다 나온다 어? 타이밍이 잘 맞춰야되나? 타이밍이 안맞으면 짤었군요 타이밍이 안맞으면 짤었군요 어? 됐나? 야... 이거 또 컨트롤 보자 다 잡았다 다 잡았어요 됐다 옳지 고고 설마 쫄다고 잡아야 돼? 자리에 뭐가 남네요 녹색 지능? 링거겠지 쟤가 어디 있는 거죠? 어 이런 유명하다고? 토끼를 독살하라고? 정상화 이거 정말 한국어 맞나? 네 이거 정말 한국어 맞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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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